비가 억수로 오네 이제 겨울비가 정말 계속 옵니다 춥습니다 이제 이렇게 왔어? 날씨 희한하다 희한해 그 세계가 제일 큰 넙지야 인페이지에서 말고 5G 모델 5G PC에서 시작하는 그게 낫지 5G 1G 1G 2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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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G 3G 4G 2G 3G 3G 너무 맛있어 후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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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됐냐고 안됐e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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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호주에 와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해서 인터넷도 설치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인터넷 설치가 이제 또 영상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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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